자 이제 오늘 수확한 자두를 가지고 집에 가지고 없어가지고 조금 쉬시고 4번 집에 보이시면 저거 저거 마당이 넓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죠. 갈까요? 실어야지, 실어야지. 빨리빨리 챙겨, 빨리빨리 챙겨. 자, 이리 갖고 와. 그냥 우리 꺼, 우리 꺼. 자, 잘 쳐. 우리 다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빠, 우리 태워줘. 우리 여기 태워오고 싶어. 가. 아싸, 아싸. 승지야. 어? 타고 싶어가지고 이거 골랐어? 어. 장난 아닌데? 아싸. 형 떨어져 볼래? 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 가볼까? 자, 우리 가족의 합동을 한번 보여줘 봐. 합동심, 협동심. 준아, 어디로 가니? 어. 앞으로 집중해야지, 사랑아.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가는데 비니까 자꾸 옆으로 갔나 봐. 아, 거봐. 너 왜 자꾸 내려. 네가 언제 내려. 네가 언제 내려. 왜 그냥 이렇게. 아니, 너무 올렸잖아, 네가 지금. 저거 할걸. 준수는 우리 쪽으로 우리랑 같이 갈래? 응. 그래. 지금 저녁이래, 저녁. 아빠, 아빠 봐봐. 아빠 여기, 저녁. 저녁이지? 어. 빨리, 빨리 밥 먹고 자야겠다. 약 뿌리고 있어요. 저 약이에요. 저거 무슨 약이야? 응? 어? 우리 천에서 봤는데 걸레들이 있을까봐. 어, 뿌리는 거야. 아, 그런 거야. 그거 FX 아니야? FX가? 아, 비슷한 거야. FX가 비슷한 거야? 도착. 아, 비슷하다. 아우, 아파. 내 다리. 아우, 아파. 그래. 아빠, 나 쉬마려. 쉬마려? 응. 밖에서 사자. 빨리, 빨리. 이리로 가, 이리로 가. 벌써 트름 쌌구나. 에이지. 땡큐. 아빠가 아까부터 싸라고 했을 때 쌌어야지. 어? 빨리 쉬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팬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바지는 있겠지? 바지만 어떻게 입어? 팬티를 입어야지. 이제 대로 지워줘. 여긴 내. 아까 아빠가 쉬마려올 것 같다고 얘기했지? 응. 이거 이렇게 싸면 어떡해? 이제 이거 마지막이야. 알겠지? 응?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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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hopbits. Quando pack it 쌀이게 돼 Inspector. 이것은하고